쥬호 뒷공간 계속 털리네 또 물어봐 너 쥐 팬이지 오늘 털려볼래? 네 안녕하세요 캡틴 파츄오입니다 오늘은 본인 등판 박쥬호를 한번 제 이름을 검색해보고 댓글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내용들 해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1987년생 맞죠? 강북구 출신 강북구 출신이 아닌데 근데 초등학교를 강북구로 나왔어요 축구부가 있는 곳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전학을 간 거였습니다 용인시에서 태어났고요 하남시에서 쭉 살았어요 출신 하남시입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수비수 미드필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경위특례자 유튜버 뭐 다 했네요? 어 특이한 게 있네요 KBS 연예대상 수상자입니다 제가 특이 사항이죠? 운동선수로서는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아니구나 강호동 현역 현역으로는 제가 탄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탄 거지만 그래도 병력에는 저도 있다는 거 아이들 태어난 것까지 벌써 다 있네 이야 되게 신기하다 뭐 축구 2008년 데뷔 맞고요 빅톤홀리오크, 가즈마인틀러스, 주블를리아타, 바젤, 마인츠, 도르트먼트 그리고 울산 현대식이었습니다 뭐 축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는 계획대로 왔어요 계획대로 왔어요 축구에 있어서는 정말 계획대로 계속해서 이적을 하고 꿈을 계속 한 단계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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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진짜 기억에 남는 시즌이 2013, 2014 시즌인 것 같아요 저한테 투웰이라는 감독을 만나서 굉장히 축구를 색다르게 배웠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리고 자철이와 오카자키와 같이 하는 생활도 너무나 재밌었고 도르트먼트 시즌 이게 있네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정상도 있었고 감독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독이 선행되기 전에 저는 목표가 러시아 월드컵을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1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운동도 경기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2군에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자체에서 내려가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일정한 체력이나 몸 상태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나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한 번도 인사를 나눌 적도 없고 저는 바로 내려가서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에서는 저를 한 번 더 바로 아 진짜 좋은 선수다 이러고 썼던 적은 막 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있음이 있을수록 저를 안 썼던 감독님들은 없었어요 그만큼 저도 성실하게 했고 또 계속해서 가치를 제가 증명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맨 같은 경우도 이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르토문트에서 2군으로 자체에서 내려가면서까지 월드컵을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 첫 경기 부상을 당하고 심한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나니까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축구에 대한 약간 회의감도 좀 들고 좀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담을 보면 여담을 보면 덤블링스로인을 제가 해서 화제가 한 번 됐었는데 근데요? 급여? 다시 한 번 보실까요? 그 전에 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감독님이 하라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그래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화제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지금도 좀 부끄러워요 네 그리고 운동선수 이미지와 걸맞지 않는 고소공포증 이거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고소공포증은 누구든 못 견뎌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랑 상관없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DC인사이드 박주호 한물강 국대라 생각했는데 세진야 지워버리네 셋째 버프 덜다 진야만 만나면 각성하던데 이거 보니까 박주호 뒷공간 계속 털리네 공격력 제로면 수비라도 잘해야 얼마나 털렸나 대구전? 대구전 뒷공간 뭐 털린 적이 없는데? 저기 와봐 뭐 대구팬이지 털려볼래? 죽자랄들은 한국수비중 박주호가 가장 아쉽더라 뭐가 아쉬운 거야? 더 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인츠에 있었어야 함? 이러는데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중소기업 다니는데 대기업에서 오퍼가 왔어 안 갑니까? 가야잖아요 한 번은 대기업을 한 번 찍어보고 다시 중소기업 오더라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한계점이었어요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에 도르트문트 이적을 앞두고 어차피 지나간 거 얘기하면 싫어해가지고 근데 제 채널이니까 사실 레스터시티와 도르트문트 이 두 오퍼가 와 있었어요 오카자키랑 저랑 마인츠에서 콤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레스터시티에서 저희를 쌍으로 영입하려고 약간 추진을 좀 했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저는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레스터시티는 그녀를 우승했거든요 제가 갔으면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우승 못 했을 수도 있지만 박주호는 요리할 때만 웃긴 왜? 나 요리 잘하는데? 그리고 그 음식을 안 먹는 건우가 웃겨 애들 때는 다 편식하는 거죠 애들은 다 또 잘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하는 건데 저 요리 잘합니다 좀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잘 만들어요 박주호는 글씨도 못 쓰네 인정? 글씨 잘 못 써요 또 이게 또... 또 미담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박주호 끝내줬던 팬서비스 팀버스 떠나고 경기장 불 꺼졌어도 사인을 모든 사람을 다 해주고 갔다 근데 제가 또 아이들한테는 약해요 아이들 팬들이 많았고 누구 한 명 해주고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역시 호감 그 자체의 바추호네요 말 잘하고 호감이라 은퇴해도 해설할 것 같네요 훈훈하네요 네 주호 정도면 존잘이죠 그러니까 댓글에 주호 어서 와 나은이 인터넷 하는구나 반갑습니다 박주호씨 나름 저를 좋아해주는 다 자기 취향이니까 이제 요즘에 이게 댓글들을 보면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슈돌 언제 돌아오냐 아이들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좀 저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고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콘텐츠 너무 좋아요 이런 팬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연핀님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좋은 얘기밖에 안 써주셔가지고 시합 잘 마무리 했어요 앞으로 하나씩은 이렇게 제가 이런 소통하는 기회 많이 만들 테니까 시청 많이 잘 해주시고 댓글도 그리고 사연도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